좀 우려하는 부분이 3분기에 2분기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4분기도 감소 추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021년 지금 하반기 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계는 건축사 사무소 개업 현황인데요. 2021년 9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1년 10월도 이제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엊그제 1월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2021년도 두 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소장님들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이고 또 2022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 3개월마다 여러분에게 건축인허가 통계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1년도 3분기 인허가 통계가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자영업자의 그 어려운 통계와 또 건축이나 건설 쪽은 전혀 다른 상황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흐름을 좀 알 수 있는 게 건축인허가 통계를 가지고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축인허가 통계를 가지고 서울시의 건축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통계를 가지고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3분기 서울시 건축인허가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2021년 3분기 건축인허가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허가 동수를 가지고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021년 3분기 그러니까 2021년 7, 8, 9월 이렇게 3개월간의 통계를 3분기로 좀 보고 있는데요. 2020년 3분기 대비 얼마가 증가됐냐면 자 2020년 3분기는 1432동이 신축허가를 냈고요. 2021년도는 1623동을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총 191동이 증가하면서 2020년 3분기 대비 13.33%가 증가를 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디테일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통계 2016년부터 2021년 6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1분기,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요약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축허가 동수를 보면 무려 39.3%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도 상반기가 3543동 이렇게 많이 신축을 하면서 작년 대비 39.3%가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폭증을 했다고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6년부터 제가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2016년, 17년, 18년, 19년까지는 대략적인 4천동 이상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건축 경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많이 증가를 하면서 무려 39.3%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상반기 요약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2021년 통계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3분기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건축인허가 통계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크게 통계를 보시면은 신축허가,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를 보시면은 1월달에 336동, 479, 738, 2021년도 3월달에 738동의 건축허가를 내면서 상당히 많은 건축허가를 낸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를 보시면은 644동, 728동, 618동 이렇게 주춤을 했는데요. 통계를 보게 되면은 4월, 5월, 6월달에 상당히 많은 양의 인허가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분기를 보시면요. 2021년 7월달에 586동, 521동 그리고 2021년 9월달에는 516동을 신축허가를 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경기의 흐름이 2분기에 비해서 조금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이렇게 6월까지는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 이렇게 계속 꺾여지면서 8월, 9월은 좀 보압세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하방압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용도변경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도 3월하고 4월, 5월달은 용도변경 부분이 상당히 많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세금하고 관련돼서 6월달부터 이렇게 부동산 세금을 내기 때문에 5월까지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이 내용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제가 추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도 용도변경이 많이 하방압력으로 돌아서서 용도변경의 평균 그러한 통계치에 다시 돌아왔다. 자 그리고 대수선 증축 부분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용도변경이 같이 움직였는데요. 2분기 때 많이 증가를 했었고 3분기 때는 2분기에 비해서 지금 감소 추세로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2021년 서울시 인허가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기별로 2020년과 2021년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는 26.46%가 증가했고요. 2분기는 51.33% 상당히 높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를 보시면요. 2020년 대비 그러니까 분기별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3분기 대비 2021년 3분기는 13.33%가 증가했습니다. 자 자세한 통계를 보시면은 2020년도 3분기에는 1432동이었고요. 2021년도는 1623동을 신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13.3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시면은 2분기 때 무려 51.33%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2분기 때 상당히 증가한 폭증의 그러한 증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3분기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죠. 13.33%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통계는 3분기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이 누적 통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해마다 1월부터 9월까지 총 누적에 관련된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2016년도는 6,664동 그리고 2017년은 6,687 그리고 2018년은 5,431, 5,044 2020년도를 보십시오. 3,975동으로 상당히 감소한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2021년도에는 3분기까지 누적된 통계가 5,166동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신축허가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무려 작년 대비 1,191동이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도는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의 유동자금이 너무나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토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신축 부분이 올해는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2018년, 2019년과 거의 유사하게 사실 상당히 회복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신축허가 동수를 보시면은 2020년 3분기 누적까지 그 통계에서 2021년도는 29.9% 그러니까 대략 30%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3분기 누적까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가 30%가 증가한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통계로 보면은 30%면은요. 상당히 많은 양이 신축허가 동수가 증가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30%면은 무려 1191동이 증가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신축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제가 작성하고 있는 통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2019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중반기부터 2021년 초까지 상당히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용도변경도 신축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 때 또 2분기까지 상당히 좀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축이나 대수선 부분은 뭐 큰 변동 없이 일관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2021년 3분기 때 이렇게 꺾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좀 급격하게 꺾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21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는 경계 흐름이 좀 안 좋다고 많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이 통계를 보면은 건축, 설계, 신축 부분을 우리가 계략적으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인허가 통계를 마치고 서울시 건축사 사무소 개업 현황에 관련된 통계를 좀 한 번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는 건축사 사무소 개업 현황인데요. 2021년 9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서 매달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9월 개업 건축사 통계를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4,758개 건축사 사무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4,548개 소였는데요. 무려 210개 사무소가 증가를 해서 2021년 9월 현재 건축사 사무소 개업 현황을 보시면은 총 4,758개의 건축사 사무소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통계를 보시면은 2021년 1월에 14,348개 건축사 사무소가 개업을 했는데요. 2021년 9월을 보시면은 총 1만 5천여개의 건축사 사무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부분은 많이 없고요. 이 건축사 사무소는 은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 3개월마다 건축인허가 통계를 좀 잡아보는 것은 전반적인 건축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통계로 좀 봐야만 이 흐름을 계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인허가 통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좀 우려하는 부분이 3분기에 2분기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4분기도 감소 추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021년 지금 하반기 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도 3분기 서울시 건축인허가 통계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 또 3개월 후에 2021년 총통계가 어떻게 잡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4분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2년도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뉴스를 마치고 다음에도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